핵전쟁 광신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게 될 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근 미국이 발표한 금우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새로운 냉전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기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온 결의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과 동맹국들의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전략 핵무기들의 현대화와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저들과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비핵무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대응한다는 것을 조아박았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우리의 자유적 핵옥제력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거들면서 핵무기 현대화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사실상 합법화하였다. 그러면서 자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북조선의 핵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느니 북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느니 북조선의 어떠한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도발적 망발을 죄처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핵 보유를 오도하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버리는 트럼프 일당의 무분되란 핵전쟁 광증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대조선 핵선제 타격을 기종사실화한 범죄적인 전쟁 문서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를 대상으로 핵선제 공격을 불사하여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깡패 국가의 노골적인 선전폭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에 보고서 발표를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주범 세계적인 핵악마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 전략 핵폭격기들을 더욱 현대화하며 효과적인 핵공격을 위해 저강도 소형 핵무기를 쭉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핵무기를 세계재폐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으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 널어서 세계를 핵무기축감과 비핵화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핵군비 경쟁 마당으로 위험천만한 핵대결장으로 전락시키려는 무모한 망동으로 된다. 더욱이 핵무기 사용 범위를 저들과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공격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늑다리 미치광의 트럼프와 그 일당의 무모한 핵광태가 위험 수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참안을 돌쓰운 것도 모자라 이 행성을 무서운 핵재앙 속에 몰아놓으려고 발공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인류공동의 원수이다. 미국이 심해 만룡론에 들떠 핵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저들의 비위에 고슬리는 나라와 민족들을 짓누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유린 강탈하면서도 그 피묻은 입으로 평화에 대해 부르짖고 있는 것은 인류에 대한 기만이고 우렁이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며 압살하려는 미국의 심각한 범죄적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동포의적 조치로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핵항공모함 갈빈선호, 핵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한 핵전략 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세를 또다시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민으로 끌어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부족하여 그것을 마치 상용무기처럼 휘두르겠다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과 비핵화를 긁어두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와 족반하장의 극지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자 전 세계를 다시 냉전으로 이끌고 있다. 조강도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핵전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무모한 길에 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준열이 단지에 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현실은 우리가 미국이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병진노선의 기치를 높이들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협을 송취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를 웅변해 주고 있다. 미국의 핵위협 공갈책동이 날로 횡포해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핵을 더욱 억세게 털어주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끈질기고 악랄한 핵위협 공갈과 핵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자유의 핵 억제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핵현운증에 빠져 분별 없이 날치는 악의의 제국 미국에 대한 핵대응 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시대의 차고적인 세계재폐 야망에 사로잡혀 폭제의 핵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다가는 비참한 파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온 결의와 진보적 인류는 조선반도와 행성 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미친 듯이 몰아오는 날강도 미국의 횡포한 전행을 짓붙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 107.2018년 2월 10일 평양 주체 107.2018년 2월 10일 평양